We both have things that we can stand, I love 네, 그런 코너입니다 이번에 안무가 되게 특별해요 그렇죠? 뭔가 이번 안무가 좀 뭔가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좀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해오던 안무보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, 맞아요 마지막에 제가 정말 특별한 부분들은 엔딩이에요 오, 그죠? 아이고, 아주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혹시, 혹시 저인가요? 조용히 하세요 아니, 네, 진짜 이거